인천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자녀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0세에서 6세 미취학 아동으로 외국인 주민이 인천에 91일 이상 거주하고 지난 8월 31일 이전까지 외국인 등록을 마친 주민입니다. 외국인 주민자녀 보육재난지원금은 외국인 등록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개별 신청해야 하며 아동 1인당 10만원씩 11월 말까지 신청계좌로 입금됩니다.